흥미로운 지점이 최근에 그러니까 이거 불과 1년 전이에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5, 6억 빠졌다고요. 3, 40%가 빠집니다. 그런데 교수님 재미있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지점이 누가 팔았을까요? 그 가격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죠. 뭐냐면 빚이 많았을 거야. 그러니까 금매로돼요. 아니요. 투자자가 많았어요. 투자자였기 때문에 그 가격이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를 5억에 사놨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그렇게 싸게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 빚을 일으켜서 산 사람은 그렇게 못 낸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경매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만의 시장이 변동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자가 팔기 시작하면. 하락폭이 훨씬 더 커질 거예요. 네. 투자자가 팔기 시작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에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그 현상을 숫자상으로 말고 그냥 실물부동산 거래 시장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저는 봅니다. 팔고자 하는 자가 10명 있고 사고자 하는 자도 10명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균형점에서 거래가 될 텐데 팔고자 하는 자가 많을 때 그러면 조금 더 급한 사람일수록 금매로 내놓겠죠. 더 급하면 급급매로 내놓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 거래 가격에 맞춰서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급하지 않을 때는. 그런데 급한 사람일수록 투자자들이 급한 마음에 급매로 내놓는 과정에서 가격의 조정이 있고 반대로 사고자 하는 자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팔고자 하는 자보다 많아지는 과정에서 급매부터 소진될 거 아니에요. 다른 곳이 같다라고 전제했을 때. 다른 디자인이나 집안의 상태나 이런 게 같다라고 전제했을 때 아파트가 낮은 가격으로 매도가 되고 있는 그 매물부터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급매가 소진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라고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판단해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투자자든 실거주자든 거래량이 뒷받침되고 가격이 지금 반등에서 오르는 이런 현상은 급매가 소진되는 과정인 거고요. 그리고 사고자 하는, 결론적으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팔고자 하는 자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기존 가격보다는 올려서 팔 여지가 생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겼죠. 그런데 다시 수요가 감소하면 다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흥미로운 현상은 매도 물량이 줄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도 물량이 왜 증가해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걷어들여야죠. 안 팔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흥미롭게도 매도 물량은 증가하고 있어요. 가격이 오르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벌써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지금 이거 녹화하는데요. 이제 거래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바로 강력한 근거예요. 수요가 감소할 거다. 그래서 빠르게는 사실은 9월부터 감소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서울 아파트는 그건 수요가 감소하죠. 그런데 매도 물량은 증가한 상황이에요. 집 보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기 시작하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폭이 훨씬 더 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1년 전에 가격 빠질 때보다 지금 수요가 더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샀기 때문에. 특히 빚을 일으켜서 샀기 때문에 시장에 남아있는 유효 수요는 집값을 버텨낼 수 있는 한계가 점점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더 줄 거고 쉽게 말해서 집 내놨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과거에는 3개월 동안 안 보러 왔는데 이제 6개월을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아야죠. 싸게. 그런 상황이 내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다시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광수 대표님께 이렇게 질문드리는 건 조금 경우가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애널리스트로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오른다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를 거다 사. 떨어질 거다 사지마. 둘 중에 하나의 행동까지 요구하는 방향성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지금 일시적인 상승이고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직은 사지마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런 의견은 왜냐하면 거래량이 다시 9월부터 제자리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이라든가 어떤 시그널들을 보면 가격이 또 추가적으로 다시 조정될 수 있으니 하지 말라는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질문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 1번 말고 또 그 밖의 어떤 것들을 어떤 시그널들을 우리 독자분들이 예의주시해야 될까요. 그 방향대로 갈 거라고 한다면 매도 물량 증가.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전형적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급이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 가격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요가 줄어드는데 거래량이 줄었는데 매도 물량도 줄어요? 네. 이러면 가격은 장기간 보압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안 팔아. 사는 사람 없어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측하는 한 부분이긴 한데 크진 않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건 매도 물량이죠. 네. 그럼 거래량과 매도 물량을 보면서 근거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근거를 보시면서 만약에 거래량이 9월에 다시 빠지거나 매도 물량이 또 급격히 늘어나거나 9월부터 정확히. 네. 9월부터. 그런 현상들이 있다면 굳이 하반기에 서둘러 사지 마셔라라는 액션을 요청하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지 말라는 거 해서 조금 더 나가서 더 좋은 기회가 온다. 사실 이게 방점이요. 좋습니다.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좋은 기회가 더 온다. 오케이.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 그렇죠. 아직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반대로. 반대로. 어쨌든 이광수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방향대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확률이 적더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향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의 상승세가 25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런다면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그거는 제 예측과 다르게 투자 수요가 들어와요. 교수님 말씀처럼.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해요. 네. 이러면서. 그런데 가계부채는 억제한다니까 가계부채는 늘지 않는데 수요가 점점 거래량이 증가해. 이러면 집값은 계속 오를 수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둘 다 거래량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거래량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 새로운 수요가 들어온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올해 새로운 수요가 신생아 대출 쓰였다면 내년에 정부가 아니면 말해 이제는 대학 졸업 대출도 해줄게. 네. 이러면 새로운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으면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죠. 그럼 집값은 계속 오를 수도 있다.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 수요다. 좋습니다. 저는 일부러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청드리는 게 예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다 요청드리고 제가 전망하는 근거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보다 이강수 대표님께서 지금 두 번째 시나리오로서 제시한 그 시나리오 상에서 그 근거들 상에서 제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다른 근거들을 가져오지 않고 말씀 주신 그 근거들 가지고 그 조합만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22년, 3년, 4년 엔케리 트레이드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8년 동안 유지했고 22년부터 미국이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돈의 이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엔케리 청산에 대한 공포나 우려감이 좀 있어요. 주식 투자자들은.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하하는 그런 과정에서 완만한 청산 절차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돈의 이동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조금 부동산이 아닌 일반 기업의 투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22년, 23년, 24년 동안 기업의 투자를 크게 세 가지로 하는데 한 가지가 이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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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용량을 좀 늘리는 거, 스트럭처스, 인베스먼트, 이거는 이제 구조를 좀 개편하는 그런 투자. 세 번째 투자가 M&A 투자예요. 인수합병하는 투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24년 상반기까지 급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금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금리만 가지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건설 투자든 설비 투자든 금리가 높아져 있는 구간 동안 M&A를 안 해요. 그래서 0이 되는 거,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24년 하반기에 그리고 25년, 26년, 한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3.5%의 기준금리에서 26년까지 2% 정도의 중립금리를 향해 예전처럼 여러분 20년, 21년과 같은 제로금리 시대가 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한. 그런데 경제 위기 올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경제가 좀 안 좋을 겁니다. 계속 안 좋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2% 수준의 중립금리를 향해 통화정책 기조를 움직여 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24년 하반기보다 25년 상반기, 25년 상반기보다는 25년 하반기가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할 만한 여건은 더 조성되는 거예요. 금리가 5%면 3% 수익성을 목표로 M&A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제로화되면 3% 수익성 사업도 M&A에서 해보자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투자자들의 마음은 지금 기준금리 인하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기준금리 인하할 거라는 예측과 전망만 있었던 거지 그런데 실질적인 기준금리 인하 액션이 매우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25, 26년까지. 그런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어쨌든 시중금리가 중요하고 기준금리가 3.5에서 2%로 내려오는 여정에서 예를 들면 한 2.5%나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여정에서는 지금까지는 내 집 마련 수요가 거래량을 일으켰다고 보지만 투자자들의 수요가 같이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의 의견은.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금리 인하 때문에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점에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저는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아니고 금리 인하의 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폭이 커야 움직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는 기업 투자 얘기하셨는데 기업 투자의 핵심은 금리의 변화가 아니라 핵심은 사실 애니멀 스프릿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동안 투자를 안 한 건 불확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달금리하고 내가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하는 기업보다 의사결정을 해서 오너가 투자해. 그럼 될 것 같아. 사장님 금리가 높은데요. 야 우리 20% 벌면 돼. 이런 사실 경제학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케인지가 얘기한 게 바로 애니멀 스프릿이고 그게 오히려 투자의 가장 결정적인 동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동인을 만드는 건 결국에는 방향성이 아니고 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코로나 때 금리 인하 때문에 자산가격이 올랐냐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인하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신다고 사람들은 인하되면 자산가격이 올라서가 아니라 인하의 폭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인데 갑자기 1%로 다시 갈 수 있냐고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투자자들을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은 부족하다. 거시경제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인데 뭐냐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낮춰도 미국 기업들은 투자 안 할 거예요. 왜 불확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금리를 알아서 조달금리는 낮아지지만 돈 벌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투자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오히려 과거에 아주 공교로운 지점이 있는데 금리가 크게 올랐다가 꼭 그 말씀 피봇이라고 하죠. 피봇하는 시점에 경제 위기가 나타난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흥미롭게도.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그런 심리가 응축돼서 자산시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금리는 내려가는데 경제 위기가 와버려. 그 부분은 좀 다른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는 중요한 건 금리의 방향성이 아니고 폭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폭을 그렇게 낮출 수가 없다.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광석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피봇이라는 것. 금리 인하 시점과 그때마다 경제 위기가 같이 찾아오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그 부분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시간 관계상 그 얘기를 하면 한 시간 정도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건 다음에 하시고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말씀 주셨던 금리 인하 폭과 관련된 말씀 저는 오히려 폭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학창시절에는 행동경제학 공부를 안 했었는데 지금 24년 들어서 행동경제학 공부에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동경제학 쪽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 24년 지금 금리가 높다라고 인식을 하세요. 아니신 분도 계세요.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런데 통상 이런 높은 금리를 제약적 금리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부담하기 좀 어려운 높은 금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높은 금리라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금리가 절대적으로 높아서가 아니라 근래 경험했던 금리가 낮았기 때문이다. 20년, 21년의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해서 비교적 높은 것처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광수 대표님이 평상시에 오늘 낮까지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겠지 생각하지만 지금 저를 보고 나서는 눈높이가 좀 높아질 거예요. 방금 저를 보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생겨요. 미남이지. 죄송합니다. 독자분. 농담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금리의 방향성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24년 지금의 매수세가 일어나는 이유는 내 집 마련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이유도 혹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내 집 마련으로 혹은 투자자로 거래하는 이유는 이제 금리의 방향성이 더 이상 추가 인상이 없고 이날 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3.5%의 금리에서 3.25% 3% 금리로 내려오는 구간에는 그 기준이 3.5%가 된다는 거죠. 기준점이 또 이동하는 거예요. 그 3.5%의 기준금리를 지금 13년속 동결했거든요. 그러면 1년 7개월인가 동결인 겁니다. 근 2년 동안 동결을 하다가 10월, 11월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약 2년 동안 금리를 동결한 3.5%에 익숙해져 있다가 거기서부터 3.25%로 내려오는 국면에는 이제 금리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새롭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게 행동경작적으로 봤을 때 근래 경험했던 금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과거 30년 전 금리 10% 이랬었잖아요. 그때랑 역사적으로 우리 금리를 놓고 보면 지금 금리도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높다고 인식한다면 근래 20년, 21년이 기준이 됐었기 때문이고 또 24년, 25년에는 기준선이 옮겨지면서 그래서 내 집 마련 수요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도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격이 굉장히 강하게 뒷받침될 만한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경제가 25년까지도 강한 상승 흐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누차 대표님하고 대화를 나눴었지만 강보합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보합장의 모습이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하고 보는 그 근거가 결국 소비자, 투자자들의 혹은 내 집 마련 의사결정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행동경제학에서 관심이 되게 많고 저는 오랫동안 공부를 또 해왔고 마찬가지로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금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 금리가 저금리였을 때 변동금리 대출이 증가합니다. 네, 맞아요.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적응적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가 그동안 떨어졌으면 앞으로도 계속 떨어지겠지 그게 심지어 0%떼대 기준님데도 그러면서 어떤 책이 잘 팔리냐면 마이너스 금리 책이 잘 팔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자신은 뭐냐면 그동안 경험했다는 것을 기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냐면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면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런데요. 금리가 인하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앞으로 더 떨어지겠네. 기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 행동을 미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이 크지 않으면 이 기대는 적응하면서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이 행동을 미루게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치 금리 인하되기 그 직전 실제로 실행되기 직전에 자산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막상 그게 현실화됐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은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흔히들 선반영 됐느니 그 이유가 바로 행동에 있다고요. 기대가 어떻게 행동으로 연결되느냐. 그래서 공교롭게 또 이럴 수도 있다. 금리가 이래야 되는데 막상 수요를 이연시켜요. 그럴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요가 더 주게 될 거예요. 지금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기대하게 되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한 시간을 더 얘기해야 돼요. 또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 관점에서는 피버쳐서 엄청난 할매기가 많고 자산시장. 할 얘기가 많고 이건 다시 하시고. 이 편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지를 또 남기는 게 To be continue. 다음에 또 너무 재미있는 토론이었고 유익한 토론이었고요. 아마 이제 어쨌든 제가 토론자 겸 진행자니까 결론을 한번 내드리면 어쨌든 두 가지 시나리오인 거예요.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는 거고요. 세상에는.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그렇게 전개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 각각의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근거들을 짚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근거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토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책 내셨잖아요. 소개하지 말라고 자꾸 하시지만 저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대한경제부흥회 이게 저희가 희망인 거죠.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에서 희망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투자나 경제를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박시동 평론가 분도 계시고 민생경제연구소에 안진거 소장님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쇳도 폭락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아니요. 부흥은 어디 아니요. 아니요. 부동산은 다른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시고. 부동산 얘기 책은 아니고 민생경제 차원에서 우리나라 민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도 잘하고 이런 얘기들을 아주 알기 쉽게 그럼 한 가지만 이 책에서 전달하는 대한경제부흥회 여러분들 부흥시켜주시겠다라는 프로젝트인데 맞습니다. 한 가지만 메시지를 주세요.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좀 괜찮아질 수 있다. 넉넉해질 수 있다. 결국 그 메시지를 주시려는 거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가장 큰 메시지는 그거예요. 희망을 가지시라.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어떤 순간이 와도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부를 만들고 내 집 마련을 만드시고 그런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리 사시면 저희가 부족도 나눠드립니다. 부족도요? 부족은 안 받겠습니다. 지금 사면 미리 사는 겁니까? 예약이거든요. 예약 구매. 여러분 제가 고정 댓글로 대한경제부흥회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들 꼭 확인해봐 주시길 바라고요.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OX인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니까 OX가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드리는 질문은 리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혹은 어떻게 이광수 대표님은 살고 싶으신가. 여러 가지 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저는 옳은 일을 하자. 영어로 하면 To the right thing 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많은 독자분들께도 같은 메시지를 주고 싶으면 옳은 일을 하자. 그렇죠. 그래서 특히 저희는 사실은 경제를 얘기하고 투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일반적으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옳은 일을 하세요. 정당한 일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편하게 노후도 즐기시고 부도 이루실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To the right thing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는 옳은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같이 경일남도 구독자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브라이튼 리의 라이팅 맞습니까? 브라이튼 리의 라이팅 이 사람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초대해서 조만간 2탄 해야 돼요. 하시죠. 못한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옳은 일을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게 많이 용기 주신 우리 이광수 대표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다음 일정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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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